여보세요? 저 이거 서준만 사장님 전화권은 아닌가요? 맞는데 누구세요? 아, 예. 저, 저기. 저는 백일홍이라고 하는데요. 사장님 병원 안주 왔는데 병실이 몇 호인가 해서요. 지금 사장님 병문 하나 상황 아니거든요? 아, 예. 죄송하지만 그냥 돌아가 주세요. 저, 저기요. 백일홍이라면 그때 공장에서 쫓아났던 여자 아니야? 혹시 나 몰래 여태 연락하고 지냈던 거야? 뭐야? 어? 야. 이 음료수 박스는 뭐야? 가금영장 사장님이 쓰러지셨다고 해서 방문 안 갔었어. 어머, 세상에. 그래. 사장님은 좀 어떠셔? 어, 면허일 상황이 아니라서 그냥 왔어. 아휴, 어떻게 번번이 헛걸음만 치네. 야, 만나지 말라는 얘기 아니니? 그러게. 그냥 기운 내시라고 그동안 못 찾아뵈서 죄송하다고 그 말만이라도 전해드리고 싶었는데 쉽지 않네. 괜히 찾아갔나 봐. 또 사모님이 오해하시면 어쩌지? 오해는 무슨 오해? 아, 실은 나 예전에 공장 다닐 때 사장님이 잘해주셔서 이상한 소문이 좀 돌았었거든. 아휴, 어쩐지. 그래서 네가 공장도 그만두고 그랬구나? 아휴, 그나저나 사장님한테 어떻게 신세를 갚지? 갚기는 뭘 갚아. 괜히 또 오해나 사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어. 그래도 사장님 덕분에 내가 이만큼 이룬 건데 모른 척하면 사람이 아니지. 아휴, 참. 모른 척해도 너 충분히 사람을거든? 야, 너 그쪽 신경 좀 그만 쓰고 네 시엄마 얼른 쫓아낼 생각이나 해, 어? 왜? 또 무슨 일 있었어? 날마다 기록갱신이다. 오늘은 사랑의 핸드폰까지 사줘가지고는 막 구워 삶아가지고는 야, 오라버이로 닮았대나 뭐 어제따나 별 해계방식한 소리 다 하고 안 됐잖아. 하, 단단히 주의를 드렸는데도 그러네? 주의를 준다고 하더니 귀뚱으로나 들은 인간이니? 예, 현명아. 침대 쓰자. 엄마, 안 그래도 기다리고 있었는데. 아, 아저씨 가구 해주기로 했어? 아니, 내가 뭐 타려해줘? 그런 적반하장걸? 엄마가 좀 해주면 안 돼. 내가 엄마가 그 아저씨 가구 만들어주게 허락받는다고 했단 말이야. 네가 왜 그런 소리를 해? 아저씨가 내 미술 숙제도 도와줬단 말이야. 엄마, 그러지 말고 이번 딱 한 번만 도와주면 안 될까? 엄마가 그 아저씨 가구 주문만 받아주면 내가 사랑의 수학도 가르쳐주고 진솔이 한글도 떼줄게, 어? 네 공부나 잘해. 너 이번에 성적표 나온 거 장난 아니더라? 알겠어. 그럼 나 성적도 올릴게, 어? 들어주라. 엄마, 안 그럼. 나 우리 집 비밀 애들한테 다 폭로할 거야. 뭐? 그니까 들어주라고. 내 소원이야. 아니, 그 사람이 뭔데? 그게 네 소원씩이나 돼. 아, 있지. 그림자 너무 잘 그리고 아까 조각도로 판을 새기는데. 엄마, 난 남자 손이 그렇게 희고 이쁜 거 나 진짜 태어나서 처음 봐. 아유, 아유. 야, 오연명. 엄마, 너 정신 차려. 넌 누굴 닮아서 남자 부르는 눈이 그렇게 없니? 암튼, 엄마 내 소원 꼭 들어주기야. 안 그럼, 내 시한 폭탄 달고 언제 팡 하고 터질지 몰라. 나 지금부터 타임을 돌린다. 엄마, 엄마. 엄마, 엄마. 엄마. 저기, 안보라도 가끔 전하고 싶은데, 전화 드려도 될까요? 아, 아니요. 사장님은 높으신 분인데, 저 같은 사람한테 신경 쓰고 그러면 일 못 하시잖아요. 제가 나중에 제 힘으로 성공해서 정말 훌륭한 가구 디자이너 되면 그때 사장님 찾아뵙고, 그동안 빚진 은혜 꼭 갚을게요. 그래요. 그런 날이 꼭 오길 기다릴게요. 안돼. 안돼. 공장, 공장 안 돼. 아. 아. 여보. 괜찮아? 어. 병원에서 며칠 더 안정을 취해야 하니까, 마음 편히 있어요. 나 집에 가서 죽 좀 싸울게요. 그래. 소수방 수술 상태는 어때? 잘 끝났어요. 응. 다행이네. 엄마, 그 사람 나하고 눈도 안 마주치려고 해. 그 사람 진짜 이혼한 걸로 생각하나 봐. 설마 소수방이 그렇게까지 고지식 하겠니? 그렇겠지? 예? 견적서요? 뭘 꿈을 그래요? 가구 주문 노래서 들은 지가 언젠데 당장 보내주세요. 여보세요? 아, 뭐 이러니까 아니다 했어. 어떻게 해. 그 적반하장이 견적서 빨리 뽑아서 보내달래. 아휴, 진짜. 별 진디 같으니까 다 보겠네. 엄마, 그 아저씨 가구 안 만들어주면 나 자퇴할 거야. 아니, 얘가 진짜. 왜? 도대체 애를 어떻게 꼬셨길래 이러지? 그 적반하장 내 가구 안 만들어주면 현명이가 자퇴한댄다. 아휴, 진짜. 기집애. 아휴. 어떻게 하면 좋지? 좋은 수가 있어. 우리가 아니라 그쪽에서 캔슬을 하게 만드는 거야. 어떻게 해? 그게 가능해? 견적서요? 어떻게 해? 어떻게 해? 다 인간은 뭐야. 그 싸가지가 자초한 일인데 뭐. 잠깐만. 가만있자. 저녁에서 뭐겠지? 어? 야, 이게 뭐야? 민영록 변호사. 야, 이거 그 사람과 맞는 거 같은데? 맞지? 그 민 변호사. 아, 지난번에 청소하다가 명함이 떨어져 있길래 거기다 놨는데. 깜짝 놀랐어. 깜빡했었네. 얼른 어머니한테 그 명함 갖다 드려야 되겠다. 야, 아니야, 아니야. 잠깐만. 왜 그렇게 민 변호사를 찾는지 내가 먼저 만나봐야겠어. 그래. 아, 자네가 이 예멘 일적으로는 확실하지 않는가. 내가 그래서 자네한테 부탁하는 거야. 내가 고문으로 인한 집안 일이거든. 내가 이번에 재미보면 자네한테도 입 닥지 않을 테니까 잘 알아봐줘. 어, 그래. 아, 푸던한 회사를 인수할 거니까. 어, 그래. 부탁해. 어, 전화 들어오네. 그래, 들어가. 어, 어, 어. 여보세요. 아, 예. 정진봉 씨. 어떻게 저 심혜사님하고는 연락됐습니까? 예. 아, 그래요? 네. 이따 뵐게요. 좀 이따 만나기로 했으니까 자초지종이 대체 어떻게 된 건지 내가 확실히 알아가지고 올게. 나도 같이 갈까? 아니야. 너는 포카페이스가 안 되잖아. 일단은 내가 먼저 가서 만나보고 올게. 네. 아, 참. 내 정신 좀 봐. 얼른 견적서부터 뽑아내야지. 요즘 누가 팩스를 쓴다고. 이런 견적사 같은 건 이메일로 보내주지. 글씨도 잘 안 보이는구만. 그 백가솜 씨 사장님이 좀 월드패션 하잖냐. 아니, 그런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가구는 잘 만든대? 사람 겉모습이랑 가구 만드는 거랑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걸 몸소 보여주는 분이지. 야, 너 사장님 아까부터 견적서 기다리는데 얼른 갖다 드려. 백가솜 씨에서 보내온 샘플 도안이랑 견적서입니다. 저, 근데 저 사장님. 뭡니까? 제가 보기엔 아무래도 이 견적 단가가 좀 비싼 것 같아요. 비슷한 수준의 공방이랑...